안녕하세요. 서우 서혜정입니다. 미투데이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재규가 관계된 곳인가요? 관계된 곳은 아니고요. 주재기 씨랑 저랑 되게 친해요. 그런 거 좋아해요. 선배님.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기도 하고 내가 잘 사주기도 하고 반갑습니다.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. 예쁘죠? 저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? 네, 잘 나오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됐어? 네.